시금치 안녕하세요 허쌍밭쌍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지시금치 아주 씽씽하고 좋은데요 단맛도 있어요 노지시금치를 가지고 시금치샐러드 연말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겉절이처럼 샐러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겨울이지만 노지시금치는 아주 파랗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시금치는 제가 노시시금치 지인밭에서 뜯어온거 한줌을 깨끗이 씻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한참 나오는 석류청 시금치샐러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시금치 한줌입니다 겉잎말고 속잎으로 한줌 준비했습니다 오이 반개 석류하고 방울 도마들은 음식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8개 준비를 했습니다 오이는 이렇게 동글동글 썰어주세요 0.5mm로 얄팍얄팍하게 0.5mm로 얄팍얄팍하게 크다 싶은것은 반 잘라서 반달 모양 썰어주세요 도마들이 토마두를 작게 잘라서 하셔도 됩니다 석류청은 이렇게 제가 담아 논겁니다 석류청 석류청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석류청 2큰술 석류청을 제가 소스를 만들어 보니깐요 석류청 2큰술에 식초 일반 식초 1큰술이면 새콤새콤 맞더라구요 하나 둘 셋 간장 반큰술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간을 한번 보세요 약간 덜 새콤하다 그럴 때는 식초를 더 넣어줍니다 석류청에 식초 간장을 넣는데요 식성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볼에 넣어줍니다 시금치가 제가 속잎으로만 했기 때문에 잎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 이렇게 손으로 잘라주세요 오이도 더 주세요 방울도만 잘라놓은 것도 넣어주세요 여기에 생 석류가 있으면 2큰술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살짝 버무려주세요 여기에 지금 소스를 넣으면 이 시금치가 금세 이렇게 쓸래 죽잖아요 이렇게 버무려 놓으셨다가 상차림하기 전에 소스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시금치와 오이와 석류를 섞어서 가운데 두시고 방울도마드는 가위에 제가 동그랗게 이렇게 담았습니다 여기에 석류 소스 만드는 거 부어주세요 이렇게 상차림만 하시고 드시기 전에 뿌려주세요 석류 소스는 방울도마드에도 이렇게 조금 주시고 석류 소스는 간장과 식초는 식성대로 맞추시면 됩니다 달게 드시는 분들은 식초하고 석류, 청만 넣으시고 그대로 이렇게 세팅을 하셔도 됩니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소스 따로 준비를 하셔서 그때그때 드실 때 시금치 조금씩 더 갖다 이렇게 덜어서 소스만 올려서 드시면 됩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석류 알갱이가 씹히면서 새콤달콤 아주 맛있습니다 석류는 여성분들한테 좋고 시금치는 아이들한테 좋고 방울도마드는 모든 분들한테 다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말에 샐러드 시금치 샐러드 석류 소스 만들어서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멘 석류